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이니요 수로본익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강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류되 주여 올소이다 말인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 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 시간 못 말리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파키스탄 전도 캠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00명 목회자 LTS가 어제 주일 저녁에 진행이 되었고 5만명 카라치 전도 집회가 화요일날 한국시간으로 오전 1시에 진행이 되어질 예정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또 주일 강단과 또 지난 금요기도 때 또 언급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주신 기회고 또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래서 굉장히 기대와 또 설레임을 갖고 목사님 출국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표를 통해서 복음으로 인생에 해답을 주는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또 일어났던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또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집중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세계 1위 이슬람 국가가 바로 인도네시아죠. 우리 발리 지교회를 통해서도 수도 자카르타에 또 지교회가 세워져서 또 영적인 장막터가 넓혀질 수 있도록 또 함께 중보기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과 함께 또 예배를 시작할 때 강단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적 망대를 넓히시다. 바로 파키스탄 전도 캠프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또 믿음의 장막터를 넓히는 귀한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본문에는 이방여자가 보여준 믿음을 통해서 못 말리는 믿음의 소유자가 우리도 역시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이방인의 믿음과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반면 유대인들의 이런 신앙적인 편견 배타적인 민족주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신앙을 비교해서 대조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통해서 수로본익의 여인처럼 어떤 상황과 또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초월해서 견고한 믿음의 절대 망대를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직의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7장은 여러분도 한번 1절부터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강대한 말씀이 딱 주어질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그 본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뒤를 같이 보시면 굉장히 좀 이해를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바리사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보니 율법적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몸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거죠. 그들의 정결의식에 맞지 않다. 그래서 감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따지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과 형식이 아니다. 영적인 본질과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이후에 이제 이방지역인 두로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방지역으로 갔냐. 단순히 쉬기 위해서 사람들을 피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시나리오가 있는 것이었거든요. 예수님 앞에 따지러 나온 유대인들의 그 편협된 신앙과 바로 이방여인들의 그 미, 이방여자의 믿음을 대조하시는 거거든요. 두로지방은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북방 해변에 위치한 이방지역이고요. 무역의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요했던 도시지만 아스타롯이라는 여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역시 예수님의 소문이 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바르션들의 모습과 상반된 굉장히 놀라운 믿음의 본을 보이는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본문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수로본익의 족속인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어린 딸이 지금 더러운 귀신에 들려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강구한다는 것은 한 번 요청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면서 찾아옵니다. 주 바로 언어로는 우리가 퀴리어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호칭할 때 감히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어서 그들만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명칭이 바로 퀴리어스라는 별도의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우측한 면의 여호와 라는 이름을 쓸 때 다른 말씀 기록하다가도 여호와 하나님 기록하는 부순 따로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구별했던 거죠.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사람은 사실 마태복음의 여인밖에 없습니다. 또한 다윗의 자손 바로 약속된 메시아를 일컫는 바로 유대인들만의 그런 고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이방여인이 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실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이방인이지만 딸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온 창세기 3장의 문제다. 지금으로 시작하면 바로 그런 해석이겠죠. 이 문제는 이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밖에 없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나온 겁니다. 이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인도와 또 인도네시아를 얘기하시면서 목사님이 이슬람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슬람 성교가 우리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슬림들이 그냥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알죠. 그러나 예수를 이슬람식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더 어려운 거거든요. 마리아의 아들 예수 이 호칭이 꾸라네만 해도 16번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예수를 존경하지 않는 자는 무슬림이 아니다. 라고 그들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신성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신성을 부인한다는 것은 인간 예수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신 예수 신성은 부인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꾸라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는 중보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히브리서 7장에만 가도 24절에만 해도 중보자 대제사장 예수 그리서를 말하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중보는 알라의 단독적인 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선지자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뭐냐 예수 뒤에 올 선지자 무한마드에 대해서 할리귀에서 온 그냥 선지자라는 거죠. 십자가 대속을 부인하니 죽지 않았으니 여러분 부활을 인정하겠습니다. 자동으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승천 부분도 알라가 예수를 천국으로 올리셨다. 그래서 그냥 인간 예수밖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럼 성경을 왜곡하고 인용하고 변조해서 복음을 싸구려 복음으로 완전히 변질시킨 굉장히 무서운 사단의 전략이 바로 이 이슬람 교리입니다. 이슬람의 모든 교파가 인정하는 기본 교리가 다섯 가지 기둥입니다. 철저히 이들은 행위구원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섯 가지 기둥은 그들에게 있어서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판티지 지켜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알라를 유일순으로 고백하는 샤하다 우리로 치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꼭 신앙 고백 같은 거죠. 이슬람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 신조입니다. 두 번째로 하루 다섯 번 메카를 향해 기도하는 샬라트 새벽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해지기 두 시간 전에 기도하고 해진 직후에 기도하고 또 해진 다음 두 시간 뒤에 기도하고 철저히 이 다섯 번 시간을 정해서 이 샬라트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매년 수입의 2.5세인 종교세를 납부하는 샷하트 그리고 네 번째로 한 달간이라는 이 라마단의 기간 동안 일출부터 일몰까지 금식합니다. 그리고 내 몸을 최대한 정겹게 해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를 내거나 이런 부분들도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평생 한 번 메카를 술래하는 하즈 왜 메카냐 이슬람의 성지가 무한마드의 출생지인 메카이기 때문에 무슬림이라면 한평생 한 번은 이 술래의 의무를 이행할 때 하지라는 명칭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의 뜻이 복종하는 자라는 뜻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 있어서 이 다섯 가지 기둥의 의무의 그들은 그래서 무조건 복종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 선악과 이후로요 여러분 이제 행위원약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원약 주셨거든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철저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런 은혜의 구원과는 처음 반대로 그들은 철저히 행위, 구원, 인간의 의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 여자의 고백처럼 여러분 성경적 믿음의 시작과 완성은 오직 예수가 크리스토 이 원색 부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절대 진리를 분명히 붙잡는 우리 예원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의 치유입니다. 보통 우리는 빨리 치유되고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일대지가 먼저 우선이거든요. 오직 이 믿음이 먼저 회복되어지면 믿음의 치유는 열매로 결과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 여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서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고 제자들까지 더 이 여자를 다 보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입을 여시고 굉장히 충격적인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냐니라 자녀와 개 굉장히 극단적인 대비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평상시 세리와 함께 하셨고 제인과 함께 했고 창기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과는 너무도 다른 표현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을 놓고 하나님이 여자의 마음과 믿음을 천 갈래 만 갈래 찢어놓은 천둥과 같은 말씀이다 라고 마틴 루터가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적인 통념 선민의식이죠. 그래서 다윈의 원숭이 진화로 나온 것도요 사실 전략적인 겁니다. 우리만 하나님 형상이고 선민이지 너희들은 지옥이 뗄 감이고 너희들은 짐승 형상이라는 거거든요. 짐승 취급을 하기 위해서 원숭이 이것도 나온 겁니다. 그 선민의식 때문에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경멸했던 것이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수로본익의 민족은 유대와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었던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단순히 개처럼 취급하신 것이 아닌 거죠. 인간 최후의 보류가 결국은 자존심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고 많은 직분을 맡고 사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존심 건드려버리면요 이거는 중직자 목회사라도요 교육자라도요 나를 무시해? 뭔가 나를 배제한 것 같아? 그러면 말씀은 자꾸 묵상 안 돼도요 그 건드렸던 건 계속 묵상합니다. 그런 상대방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도 나한테 그렇게 들리는 순간부터요 여러분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자존심이 복음이어요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자존심의 문제를 건드려서 이 여인의 그 절박한 그 심정을 통해서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답변이 있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결국은 주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거죠. 인정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개같이 정말 너무도 하찮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인정하는 거거든요. 개에 지나지 않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냐. 그러니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패풀어 주시기를 내가 강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나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갈라데어서 2장 20절에 그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어지고 중요한 거 여자는 말씀을 분별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같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이 여자는 개를 붙들지 않았다라니까요. 그 여자는 먼저라는 단어를 붙들은 겁니다. 우리가 52조 강단의 말씀을 붙잡을 때 누군가는 똑같이 그 강단의 말씀을 들어도 누가 내 얘기했어? 이래서 막 시험 들고 자존심 상해 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한 주간 생명절로 붙잡고 또 응답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을 때 죽이는 소리로 들을 거냐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들을 거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먼저라는 단어 속에서 계란한 단어보다 먼저라는 단어 속에서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가능성과 그 희망을 붙잡은 겁니다. 구원의 섭리와 순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섭맨으로 택하신 이유는 너희들 열방의식 갖고 너희를 통해서 전세계로 이 복음을 퍼뜨리라는 거거든요. 복음 전파의 도구로 먼저 불린 거지 하나님께서 섭민만 끼려고 유대인들만 끼려고 하는 그런 편협적인 복음은 아니거든요. 먼저 자녀인 유대인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 나에게도 구원의 손길 이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린다는 절대 믿음을 이 여자가 가진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핵심은 단순히 치유받았다 귀신 쫓아냈다 이런 거 아닙니다. 복음이 유대민족을 넘어서는 장면으로 예수님의 이 복음은 인종과 지리와 민족과 계층적인 경계선을 넘어서는 열방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기를 여전히 강구했지만 예수님이 귀신아 나가라 축사한 적 없습니다. 그냥 내 믿음대로 응답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을 먼저 점검하시면 그 시간 시공간을 초월해서 말씀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 제대에 나온 여러분들이 몸은 이곳에 와있지만 여러분들이 절대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어루만지고 우리의 모든 생업과 사역 현장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동시다발적으로 변화시키는 응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열방을 향한 복음이다. 왜? 로마서 10장 12절의 참고로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이 말씀으로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은 우주적인 복음입니다. 한 민족이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2, 3, 7 나라 5촌 미종족이 죽게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본문 29절 30절에 여자에게 드디어 놀라운 응답이 임합니다. 여자의 믿음을 통해 예수님이 딸을 치유해 주시는 구원. 그래서 우리가 3대 장막터로 가다가 요즘 4대 장막터로 목까지 곤륙전도까지 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곤륙전도가 이루어지는 응답의 현장인 것입니다. 본문 30절에 나가떠라 완료 시제입니다. 선언하고 나중에 집에 가니까 나중에 낫는 것 아닙니다. 선언하는 그 동시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귀신이 그 딸에게서 완전히 떠나가는 응답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그 여인의 겸손한 믿음 유대인의 우월의식이 대비되면서 그 이방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절대 믿음으로 반응하면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의 상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제를 갖고 나오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문제를 갖고 나왔다? 그럼 여러분 이미 응답이 싹 된 겁니다. 사람들하고 응원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은 자신의 위치, 상황, 인종적인 것 생각하면 감히 그 앞에 못 나오죠.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 그리스도께 오지게 영적 실각을 갖고 집중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치유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한 믿음의 고백대로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중심 딱 잡고 계시면 그 입실의 고백대로 그대로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여자가 치유받은 자녀에게 언약 교육 단순히 했겠죠. 당연히 했겠죠. 이 기슨들을 고통당했던 딸에게는 얼마나 이 언약이 사실적으로 왔겠습니까. 자기가 겪어봤잖아요. 제가 랩런트 사육을 하면서 느꼈던 것.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습니다. 열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잘 영양분 섭취하셔서 복음으로 뿌리 든든히 내리시고 성장하면 자녀들은 건강한 열매가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축소파는 자녀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부모의 영적 육적 DNA 그대로 담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의 영적 상태 되시면 후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모가 오직 되지 않으면 후대 많이 고생합니다. 내 자녀 왜 저렇게 문제 있을까 부모 빨리 복음으로 체질 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부모 때문에 사실 부모 복음 체질 만들려고 자녀들 고생합니다. 아무쪼록 유대인들도 율법을 기쁨과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이 기쁨과 자유의 복음 여러분 율법적인 자세로 가르치지 마시고 언약을 여러분 누림과 한으로 전달할 때 사실적인 복음의 문화가 확산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가문이 가정이 복음의 명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최고의 삶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을 제안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생각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할까 하나님 표현에서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불신앙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불신앙도 믿음인 거 아시죠? 안 될 줄 믿으면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리세인들 예수님 옆에 감이 나와 따졌습니다. 보금 위에 그들의 율법과 전통이 위에 군림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그런 배타적인 협소한 유대주의적 사고 때문에 그들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그 능력이 제안적으로 능력을 맛보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나 수로본익의 여인은 오직의 영적 시각 그리고 오직의 못 말리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불신앙적인 요소들 초월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자존심의 문제가 늘 보금을 누리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강단 말씀이 선포될 때 절대 가능을 발견하는 믿음이 또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환경에서도 죽이는 소리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받으셔서 영적인 장막털을 넓히는 치유와 회복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